안녕하세요 려독 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2분 이에요 지금 수리 들어온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요분이 얘기하셨던 증상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부팅 하잖아요 그러면 부팅이 안되고 계속 재부팅이 계속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 스크린 뜨거나 뭐 그런 증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윈도우를 재설치를 하려고 하셨는데 윈도우를 재설치를 해도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다 부러졌어요 지금 여기 안보이는데 이 아래쪽도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일단 요 상태로 지금 화면이 들어오는데 부팅을 하면 부팅이 안된다 라고 합니다 계속 뭐 블루 스크린 뜨고 그렇게 된대요 일단은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한번 해보구요 ssd 가 1번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따로 뭐 건들진 않았구요 ssd 1번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부팅을 들어갈 거에요 부팅을 들어가고 있는데 안됩니다 부팅이 굉장히 느려요 윈도우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윈도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재부팅이 됐어요 윈도우로 넘어가다가 재부팅 다시 또 지금 부팅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윈도우로 넘어가다가 또 재부팅이 될 거에요 계속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셨는데 부팅되면 또 꺼지고 지금 또 꺼졌어요 부팅되면서 보통 제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메모리 뺏다 껴보시고 바이오스 초기화 해보시고 요런 것들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켜질라다가 말고 켜질라다가 말고 이렇게 전원이 터럴 내다 말고 터럴 내다 말고 이러면 보통은 램이나 바이오스가 꼬이거나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요런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의 cpu가 되졌을 때 이래요 cpu가 되졌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또 이거 무한반복이에요 이건 보통 cpu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요렇게 부팅이 될라그러다 말고 될라그러다 말고 될라그러다 또 재부팅 되고 요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90% 이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런 증상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 나타난다고 하면 cpu가 되졌겠거니 하시면 되요 일단 컴퓨터 켜졌어요 윈도우상으로 부팅은 됐는데 마우스질을 딱 하자마자 다시 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거에 무한반복이라고 하셨어요 또 윈도우 부팅되려다가 또 다시 재부팅 되죠 다시 또 윈도우 부팅 돼서 요번에 또 재수줌 윈도우로 들어가거나 자동복구 가서 복구 다시 누르면 다시 윈도우로 부팅 되거나 부팅되서 마우스질 한번 싹 요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또 재부팅이 또 될 거란 말이죠 또 pc진단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재부팅이 되죠 이거에 무한반복이에요 램 한번 뺏다 껴볼까요 이거는 뺏다 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cpu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요 램 쓱 한번 닦아 주고요 이걸 다시 껴서 껴주고 다시 전원을 누릅니다 과연 될까요 제가 여태까지 많이 했었던 요 방법들을 똑같이 하는데 요게 될까 안될까 되면 안되는데 cpu가 되졌어야 되는데 거의 99%가 cpu가 뒤진 건데 이거 보세요 다시 또 재부팅이 또 되죠 여기서 또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복구 작업으로 또 넘어가겠죠 차동복구 준비 중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바이오스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스 초기화 해도 안되요 얘는 전원 빼고 수운전지 빼고 10초 15초 정도 있다가 수운전지 다시 넣고 전원 넣고 다시 한번 켜봐도 똑같은 증상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대면 어떡하지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될까 윈도우로 부팅 됐죠 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마우스만 어 되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난감하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라 봐 봐 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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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잖아 이거 cpu 뒤진 거야 잘 보세요 어이씨 여기서 해결방법 간단해요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 cpu 빼가지구요 cpu 갈아 껴주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CPU가 되어지면 90%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한번 CPU를 바꿔가지고 이 증상이 해결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쿨러를 일단 분해를 해야 되겠죠 쿨러를 분해를 하고 이렇게 CPU 쿨러를 분해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CPU만 빼볼거에요 CPU를 뺐어요 CPU를 지금 이렇게 뺐고 일단 내려놓을게요 저희가 테스트할 때 쓰는 CPU가 있어요 여기 있는 3500X 3500X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거의 뭐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램 뺐다 꼈다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쿨러만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얘는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돼요 쿨러를 아직 결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케이블들을 다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을 켜보죠 과연 될까요? 근데 거의 제 경험상 이거는 CPU가 죽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세요 아까랑 뭔가 켜지는 느낌부터가 다르잖아요 어 비슷한데? 당황스럽네 아니 이거는 일시적인 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입이 마른다 됩니다 일단은 돼요 일단 여기서 되는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PC 다시 시작 윈도우로 부팅이 되고 있어요 부팅이 됐죠? 마우스질을 지금 막 겁나 하고 있어요 손을 보여줘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마우스질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우스질을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한 15초 20초 정도 마우스질을 하니까 컴퓨터가 꺼졌어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CPU가 되어진 게 맞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끈 다음에 다시 저 CPU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30초 정도 이대로 볼게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한 30초 정도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컴퓨터를 꺼볼게요 지금까지는 정상이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재부팅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재부팅했을 때 또 똑같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해볼 거예요 완전히 꺼졌죠? 다시 전원 버튼 누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걸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이렇게 다시 켜졌어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시작했을 때 또 정상적으로 또 되는지 뭔가 여기서 우웅 하면서 우웅 하면서 켜질 때 그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윈도우로 부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죠? 보이시나요? 저의 이 현란한 마우스질이 보이시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끄고요 이 CPU를 다시 올려볼 거예요 다시 쿨러를 이렇게 잠깐 빼주고요 CPU를 들어냈어요 일단 장착하기 전에 이 CPU에 핀이 휜 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줍니다 이렇게 봐도 요리보고 조리보고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요 CPU를 다시 원래 자리에다가 껴줄 거예요 요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CPU가 다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레버를 닫아주시고 요 쿨러를 다시 위에다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아요 CPU만 원래 있던 놈으로 바꾼 거예요 다시 컴퓨터를 켜볼게요 뭔가 이 느낌 이 소리부터가 뭔가가 재수없지 않나요? 뭔가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고요 오우우우우우우 하면서 딱 부팅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우우우우우 하고 다시 조용해졌다가 부팅이 되면서 다시 또 우우우욱 이렇게 될 거예요 들어왔죠 요 상태에서 윈도우로 부팅이 됐어요 이거 봐 꺼지지? 내 말이 맞지? CPU 문제야 이거는 보셨나요? 정말 CPU는 고장이 진짜 안나는 애들 중의 하나거든요 부품들 중에 어찌 보면 뭐 램이랑 비슷하게 고장이 제일 안 나요 근데 재수 없으면 나요 지금처럼 요 상태에서 다시 또 꺼지겠죠 이거 또 꺼져 봤지 저의 이 촉은 굉장히 어 뭐랄까 그냥 좋다 저기 굉장히 좋다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cpu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통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원 인가 제이 시원 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단은 유통사 쪽으로 다가 요거를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교환을 해 주겠죠 지네도 뭐 해보면 어 이거 뒤졌네 이러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환 받아서 다시 여기다 싹 더 주고 얘는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무조건 랩만 뺏다 끼고 바이오스만 초기하고 뭐 이런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